이 행사를 이어서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. 우리 이천성 단독님과 같이 고생하시고 특히 이생명씨는 앞으로 신곡 발표를 해가지고 앞으로 큰 가수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뭐 목소리가 배우씨 목소리예요. 거의 뭐 배우씨보다 훨씬 더 잘하시죠? 좋은 목소리 한 번 더 챙겨드려도 될까요? 네. 되겠습니다. 네. 암부. 암부. 네. 이. 네. 굵직하고 멋진 목소리 다시 한 번 더 챙겨드리겠습니다. 뜨거운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. 네. DIY. 5. 여보게 지금 어떻게 사는가 자네 집사람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저녁에 만난 그날에 속 꼽아보니 한 해가 눈묵하네 자네도 지금 힘들지 않는가 그래도 용기를 인심하게 밤중 도연히 시간이 없고 서울로 환불을 운명해 세상 사립하고 돌아가는 동리받기 같은 그 가슴 잃고 살았네 노르고 살았네 앞만 보고 살았네 친구야 내 친구야 어느 날은 또 뛰어다 보니 소중한 자네가 거기 있던데 얼마 만일까 자리를 누리며 편지한 꿈 영원의 능게 세상 사립하고 그날에 돌아가는 동리받기 같은 그 가슴 잃고 살았네 노르고 살았네 악마 보고 살았네 친구야 내 친구야 살다 보면 존하려 있고 지금처럼 힘들때도 있지 영애 친년 다시 만날 때 너 털어서 한번 웃어보세요 너 털 너 털어서 한번 웃어보세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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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